됐다 가자! 가지러! 자 오디오.. 어떻게.. 볼륨 사운드 조.. 좀 봐주세요 게임 지금 막 시작했어요 새 게임 어? 지난 이야기 한번 보고 갈까? 이거 보고 가야겠다 아이의 어머니가 죽었다 어머니는 유해를 세계 가장 높은 곳에서 뿌려달라고 하셨어요 이 세계의 신들은 외지인을 탈가워하지 않아요 제가 알죠 신이었더니 한땐 바니르의 주장이었지만 이젠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야할 곳으로 안내할 수 있는 자가 여기 딱 한 명 있어 일단 내 목을 잘라야 해 오딘의 눈이 당신을 보고 있어 형씨 특히 그의 친족을 죽였으니 더욱 그렇겠지 이곳이 현에 닿았을 때 나는 인간으로 살기로 했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신으로 태어났다 너도 그랬듯이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신을 죽이면 그 대가를 지르게 된다 어머니 어머니 그만 물러서요 크레토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안돼 안돼 내 아가 소중한 어머니에요 보세요 어머님 거인이셨어요 전 거인이에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거인들은 저를 로키라고 부르던데요 다른 나를 위한 질문이다 이야 이렇게 지난 이야기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로키 아들은 로키였다 균형을 원한다 은총을 원한다 이야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원한다는 뭐 왕 이지겠죠 은총을 원한다는 약간의 전투를 포함하여 스토리 위주의 경험 이건 왕 이지 이지 노말이겠죠 하드 헬 뭐 이렇게 되겠죠 이왕이면 은총으로 적당히 서터레스 조금 덜 받으면서 무섭이를 원한다 하지 말고 어때 괜찮겠죠 이거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전쟁의 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은총으로 가겠습니다 하 에센 Bravo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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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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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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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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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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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о red evysere. 고무를 변신했으니까 뭐 어 뭐야 아 그냥 벌레였다 뭔가 했네 벌레 죽이면 이것도 뭐 업적이 있는 거야 벌레 탔지 뭐 이런 거 이 피는 타보여? 네 피 다 틀렸어 그게 아니라면 네가 끌고 다니던 사냥감이 흘린 거겠지 그렇게 말하셔도 위안이 되진 않네요 이거다 아시아 오옹 곰새끼들이 어떻게 이러려던 건 아니었어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다 오직 결과만이 중요하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흘러갈 테니까 폭풍이 다가오는군 지금도 충분히 춥지 않아요? 집에 거의 도착했어 왓따메 그들을 비롯한다고 어디를 공격하냐 자연의 섬리 서클 오브 라이프 서클 오브 라이프 엠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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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스파아 겁먹은 거 아니지? 넌 용감하잖아 그래 용감해 맞잖아 야수를 잘 다루는구나 놀랄 일도 아니지 스페키 괜찮아? 그냥 천둥 소리일 뿐이야 좋아 착하지 아트레우스 침대로 깜짝이야 아들이 다 화살로 죽이는 줄 알았는데 잘못해서 키를 누른 거였어 같이 다녔던 것도 오래됐네요 글쎄 좀 피곤해졌을 뿐이야 사슴 사냥 같은 건 한 번만 봐도 질리거든 잠잘 필요도 없으면서 어떻게 피곤할 수가 있어요? 피곤한 것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너도 나이 먹으면 알 거야 제대로 쉬어두는 게 좋아 형씨들 아침이 내리면 뭐든지 좀 더 밝아지는 법이니까 야 잘때도 옷 그대로 입고 자는 거야? 불편하겄다 뭐였죠? 잠을 잘 수가 엄성 잠을 잘 수가 엄성 뭐야 난주? 토르? 들어가도 되지? 폭매일주도 있어 내가 즐거운 술상대는 아닐... 내가 즐거운 술상대는 아닐 텐데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걸 남의 집에 오면서 문이랑 천장이랑 다 뻑여놓고 이렇게 온다고? 집이 맘에 들어 그... 토르 살짜 gele였을 때 그때...인건가 코칭 ㅆ 그것도 한 guardian 뭐 하자는거야? 안주 없어? 안주? 따르기 전에 말하지 그랬나? 무슨 일로 온거지? 음, 그냥 예의를 차리려고 어서오세요 넌 침착하고 이성적인 것 같군 침착하고 이성적인 성격이 맞아 침착해야 하는 순간이라면 지금은 그런 순간인 같군 그래 이 와중에 쭈쭈는 되게 매력적이다 뭐 오늘 모임 있어? 오늘 정모야? 내가 누군진 알겠지? 오딘 안타까운 오해들 그래도 지금은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좀 더 파악하게 되었고 자, 네가 도르의 아들들에게 저지른 것은 청당방위였어 죽음이야말로 우리 애시르가 살면서 추구하는 목표지 솔직히 말하자면 그놈들은 별 실무 없었어 하지만 발도르는 가치가 있었다 나의 가장 유능한 추적자였거든 해결사 그래, 제 정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쓸모는 있었는데 지금은 너 때문에 사라졌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넌 빚을 졌다는 거야 넌 빚을 졌다는 거야 너 더는 못 봐준다 원하는 게 뭐야 평화라면 어때? 존경 받으며 은퇴하신 전쟁의 신께서는 형아가 마음에 드시려나 우리 서로 죽이지 않고 내버려두는 거 그냥 집에서 쉬라고 팔도 쭉 뻗고 나와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나도 너한테 불만 없을 거야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 저 아이가 디르를 찾는 것도 멈춰야겠지 맞아 우린 너희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다 안다고 티르의 날과 빠진 방식은 끝났어 티르 본인도 끝났지 이해되나?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럼 깔끔하게 정리되지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하지 네가 데려갈 걸 뻔히 아는 내 포로도 돌려줄 필요 없어 똑똑히 들었겠지 이곳 어딘가 있다는 거 안다 말재값만 좋은 니놈 말이야 비밀은 언제까지 네 약속에 가치가 있었다고 거기에 있었구나 나의 오랜 공모자 허리 뻗은 듯 한데요 어디 눈이 희다고 말한다 해도 믿으면 안 돼 무슨 조언이 그의 모양이야 살아있는 가장 똑똑한 머리라면서 자신 밖에 모르는 거냐 우리 모두가 같은 걸 원한다면 그걸 몰라 좋아 이런 제안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지 내 전처에게 네가 진 빚도 정리해 주마 내 전처에게 네가 진 빚도 정리해 주마 진짜 원하는 건 그거잖아 어때 어때 고절한다 겁나 카리스마 있어 적당히 빨리 끝내라 적당히 빨리 끝내라 적당히 빨리 끝내라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로 나 역시 너를 처리할 거란 뜻이지 곧 알게 될 거다 오혁 아 으흡 으흠 빨두르의 몫이다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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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는 왜 이렇게 싸우지? 어, 나 지금 물어보니까 도끼가 없네? 나 도끼가 없어 너는 내 뒷뒤는 거 같아 너는 내 뒷뒤는 거 같아 그들은 당신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는 죽을라! 내 과거를 아나? 세파르타 유령 말인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자질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야, 피했잖아. 마 원래 없습니다. 한 neh이 합니다. 너무 잘기를 berish? 와우. 허억 어 튕겼나와 도키 튕겨나오는 거 봤어요? 흐허허허허허허허흐허허허허허허 여기엔 튕겨나와 이거봐 안돼! 안돼! 곧에서 아버지가 되고 새 출발의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 너 역시 너와 같은 빠개자라고 어? 죽은 거야 뭐야? 아니지? 야! 피했잖아 아이고 나이스! 이야 범위 공격이야 죽었는데 살려줬다고? 불쌍해서? 이지를 하죠? 모티! 우와! 이야! 과연 누가 이길까? 크레토스의 도끼, 토르의 망치! 과연 승자는? 익숙한 상황인데 신경쓰지마라 어? 3페이지야? 또 음메 나 또 죽겠는데? 눌렀잖아 어? 이 connecto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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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더 오프라니 부르는지 알겠군 노세한 몸인데도 이정도라니 하지만 너는 아들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네 아들은 최고신님께서 그 아이에게 볼일이 있으시지 네 어서오세요 소리 안들리시면 나갔다와보세요 아니면 설정 한번 보세요 과연 전쟁의 신이로구나 이 댓가는 치른걸로 해주마 나중에 떠보자 도망가기는 그레이도스! 도르 도르 어 쟤네 걔네 아니야? 그 수리해주고 막 업그레이드 해주고 했던 애들 오 오오오우 오오오 antibodies 맞는 것 같은데 오 내 눈 알려줄게 하나 있어 에시리가 찾아왔다면 보호의 진도 망가졌을 거야 오딘을 쫓아내고 나서 오늘 밤 머리 기댈 곳은 생각해뒀어? 그 수다쟁이 머리통 얘기는 아니고 집을 포기하진 않을 거다 그래? 그 최고 등신이 널 염탕하는 건 어떻게 막아낼 생각인데 잠든 사이 까마귀 부리로 집을 쪼아서 박살 내면 손 쓸 방법이 없잖아 넌 가서 아이를 데려오도록 해 만일을 대비해서 너희를 채워줄 사람과 얘기해볼 테니까 집이다 아들 아들이 없엉 아 여기 있다 찾아나서려던 참이었어요 다치진 않았느냐 아버지는요? 무엇을 원하더냐 지붕 수리비를 줬어요 수리비 줬어 그리고 저를 아스카르드로 초대했어요 그랬단 말이지 밖으로 나간 다음엔 들을 수가 없더라고 전 싫다고 했어요 당연히요 잘했다 왜 티르의 행방을 찾고 있었느냐 그를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못 가게 막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숨겼구나 나한테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셨으니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안된다 저를 좀 믿어주세요 아버지 믿으라고 나는 나의 믿음을 저버렸다 그렇다면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가 발견한 걸 보여드릴게요 오디는 또다시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요 토르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든 우리 집에 구멍을 뚫어버릴 수 있다는 걸 보셨잖아요 그들을 영원히 따돌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제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아버지 저게 찐이지 저게 근본이지 니 짐을 챙겨라 장비를 착용하래 힘 방어 방어 힘이 좋은 게 좋겠지요 왜 이렇게 복잡해 우기 우기 도구를 찾아라 블레이드 블레이드 스파르타 스파르타 아 뭐야 안돼! 네 풀스4용입니다 전 풀스5가 없습니다 준비되었느냐 내가 준비 안됐는데? 하다가 꺼졌는데? 어서오세요 돈 돈은 챙겨야지 오! 번졌어 전돈은 넣어둬라 개자식아 야 기다려라 아들 아들 뭔가 빼먹었다 아들 아들 상자 어디갔냐 야 상자 누가 갖다 버렸냐 아들 상자 아 상자 아 아 갑자기 쟁실이 마렵네요 화장실 좀 얼른 갔다올게요 죄송합니다 여유있을 때 하나만 확인해 봐달라고요 뭘요 무엇을요 어 일단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호다닥 다녀왔습니다 스크린리더 어 여기 어디갔어 어 저기있다 원시림 하부 바깥에 있는 동안 오딘이 다른 이야기는 아니었나? 아 여기 겁나 크게 나오네 조금요 나그나로쿠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막아냈으니 거인족의 비밀은 궁금하지도 않대요 거인들이 모두 죽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오디니 요든 헤임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게 더 신경쓰이는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서 가까운 곳인데 이제 습격단마저 싸우고 있는 거인가 저건 습격단의 화살이 아니다 또 다른 존재가 기다리고 있는걸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네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근데 자막이 커진건 알겠는데 그 외에는 뭐가 바뀐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물의 흔적밖에 없어요 기장 우와아 가시덤불이 불탄다 아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리가 끊어졌나봐요 신전까지 향하는 다른 길을 찾아야겠어요 어쩌다 이런 것까지 홀러 온 거야 친구 블레드를 꽂기 아 뭔가 이렇게 띵띵 이런 식으로도 파이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포에서는 약간 이렇게 더 명확하게 띵띵띵 뭐 이렇게 알려주거나 상황 설명을 자막으로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고요 파이브부터는 저거를 아예 읽어주나 진짜? 오디오 신호 글로서리 글로서리가 뭐야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막은 그냥 원래대로 갈까요? 어디서 약을 팔아? 글로서리가 아니라 글로서리인데 걔 뭐야 얘 지금 구성되는 레이더들이야? 누구만 해야 돼요? 아기를 너무 많이 부족하려면 미fare나, 하나가 지금 팀인의 그 적에 시술한 거까지 왜 그 적도 aver 말個人이 polling이야? 정말, 왜 저렇게 레이더들을 붙여라? 아니, 저 것도 그래서 그 기능중에 하나 아까 읽어준다는 얘기가 있길래 어서오세요 어떻게 자막 좀 더 잘 보이죠 이제 저기 신전이 있어요 길을 찾기만 하면 돼요 어 깜짝이야 한참 됐어요 저 때문은 아니에요 그거 다 초기화됐어 먹는 거 로곤 카메라 자동 자동윅도 꺼져 있었어 아 어쩐지 됐어 됐어 어디로 가 야 방금 봤어요 아들 먼저 들여보내고 가는 거 허위 타셔라 티르마리군 입당에 존재했던 전쟁의 신 지금은 죽었다 오딘 그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오딘이 꽤나 신경쓰는 것 같던데 티르라면 영역들을 규합할 수 있는 걸 오딘도 아는 거예요 게다가 티르는 거인 쪽에 가장 강력한 아군이 있습니다 그만 아 제가 이것저것 방금 아까 설정 만지면서 좀 초기화가 된 것 같아요 그거봐 와 아들 먼저 이게 과연 서위 탄 걸까 아니면 위험한 게 있는지 먼저 가서 보라는 건가 보충자 못쓸 따라해 조용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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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탭 와 복잡해 우와 복잡해 혼돈의 블레이드 하나에 불을 주입한다 작렬한 화염 채찍 도중에 R1을 모르는 벽을 벽을 정량 화염 효과를 준다 강력한 화염 기술 이게 원래 근본이에요 이 무기가 블레이드가 1탄부터 이걸로 싸웠었어 원래 흠 회피 중 L을 뒤로 기울이며 달리는 중에 R1을 누르면 진체 저희량을 도약하여 여러 번 공격한다 뭐부터 해야되냐 이거 진짜 나는 이 조작 조작을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이거 진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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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피가 부족하군 아 이런거는 나중에 찬찬히 해야겠다 그죠? 지금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 연습이 좀 필요한 게임이네요 솔직히 저 이 전작 있잖아요 전작도 나중에 한번 혼자서 해봐야지 오랜만에 한번 혼자서 해볼까 하고 해봤는데 조작법을 하나도 모르겠는거야 그래서 모르겠잖아 다 까먹어가지고 티르는 거운 족의 아군이었군요 찾기만 하면 우리 편이 되주겠죠?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티르일거구요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야돼요 만약에 열어놓지 마라 아트레우스 확실한 게 뭐냐 곧 보시게 될거야 이렇게 아 여기 여기까지 왔으니 직접 봐야지 많이도 죽었군 또리는 계속 이동하는게 좋겠어요 까칠수있다 빼십시오 빠져나 맞아라 으왓 떨어질 생각을 안했네 애들이 어서오세요 벌써 포 입니다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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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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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스4를 할만하냐구요? 폴스5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할만해요 나쁘지 않아요 뭐하냐 지나가는 것도 조정을 해줘야 돼? 네 게임 유튜버로 전영 안합니다 나 죽어 나 죽어 막대호 슬프 꼬 배워라 도움이 옆에서 벨inkle 우전하게 Mafia 지금도 충분히 할만한데 뭐 굳이 플스5를 야 막았잖아 어 나 죽었어 제대로 망했구나 야 나 죽었어 와 이지가 이렇게 어렵다고 왜 이렇게 안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나오는 중 어? 뭐니드 What is this? What is this? 사냥꾼? What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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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anted to cheer you up. The moment is there, the reader's door note and barging in. Now the stalker is falling in our woods. This is no safe even anymore. Run攻撃 What is this? Wow, this is really complicated. This is a RPG game. This is a RPG game. This is a RPG online. This is a RPG game. This is a RPG game. You can even see what's this one. How about this one? What is this one?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The other one's stories. The other one's stories. What are you doing? The other one's story. The other one's story. The other two's story. The other one's story. I've seen them. I've seen them. Well, there's a more meaning. Well, we really have to understand. Well, the collapse of the hill is new. 왼쪽은 왼쪽은 그냥 왼쪽은 한다는거지 다시 시도 네 주무세요 토끼를 사용하면 어떨거야 답답했냐? 답답했냐? 던지면 되나? 아.. 역시 그런거였어 난 몇번 시도해야되는줄 여기있어! 여기있어 보고있어 보고있자 저거 들고있는게 너무 웃겨 이건 또 새롭네 어서요 아트리아스 비밀의 전설은 비밀의 전설은 바로 이 안에 숨겨놓았어요 늑대거인 스콜과 히티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라그나로크가 시작되면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판단해서 오딘이 잡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거인 쪽이 스콜과 하티를 풀어주는 장면이죠 풀어졌다고? 그건 과거야? 아니면 미래의 일이야? 그거야 어느 시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르죠 진짜 거인처럼 말하잖아 늑대들은 안전해요 바나임 어딘가에서요 오딘이 가장 먼저 둘러볼 장소는 아니긴 해 바로 여기에요 헤어탈을 쫓고 있어요 포르스는 그대로야 그런데 보세요 달을 도난당하고 말죠 방법은 모르지만요 여기요 하티는 쫓아갈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천재 도둑질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자란 말인데 누군지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건 누가 와서 달을 구출해줘요 그리고 달이 애를 가로막아버려요 핵이 일시에 겨울이 백번이나 지나도록 보지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둘이 화살을 뒤따라가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게 우리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 그 이야기로 가는 중이에요 어서오세요 보세요 여기 라그나로크가 있어요 어디는 상대로 누가 군사를 이끄는지도 보이세요? 바로 티르라고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미미라 가능한 일인가 오딘은 내게 티르를 죽였다고 말했지 당시에 나를 신뢰하기도 했고 내 생각에 불과하지만 죽이지 않았다면요? 그동안 어딘가 가다두기만 했다면요 다시 마니아그로 돌아왔면 그만해라 집으로 돌아간다 보여드려야 하는 게 하나 남았어요 바깥에 바로 있어요 바깥에 바로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빙덩 이건 도대체 뭐 거냐 제가 발견한 모든 것들이요 저건 거인조개 솜씨야 요투네이매트 나든 게로구나 아니요 다른 성소에서 발견한 거예요 다른 성소라니 몇 군데나 찾아간 거냐 그게 아마 전부일걸요? 아직 미드가르드에서 할 수 있는 성소라면 모두 다요 이게 뭔진 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성소들처럼요 어떤 성소 안에서 들어갔을 때 갇혀있는 티르의 모습을 보았어요 위치는 알아낼 수 없었지만요 다른 성소 안에서 힌트를 찾긴 했어요 검은 연기와 피 흘리는 대지를 언급하더라고요 그치만 저희는 정확한 지점까지 파악하지 못했어요 저희라고? 신드리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설득한 거였어요 신드리가 제안한 게 아니고요 저 등 뒤에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라서 검은 연기 피 흘리는 대지 그럴 감옥이라면 무습될 해임인가 그럴 가능성은 적어 태고의 영역들에서는 오딘도 별다른 영역력이 없거든 피 흘리는 땅이라면 내 생각엔 광산이야 드오프의 영역인가 스바르트의 알파헤임 나쁘지 않은 추측이야 그들의 광산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드오프는 무척이나 오래도록 오딘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정해졌네요 티르네는 스바르트 알파헤임 어딘가 광산 속에 갇힌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쩌죠? 그렇지 집에 간다 ㅎㅎㅎㅎ ㅎㅎㅎㅎ 아... 그놈의 집 여기 하여간 놈이 우린 스프의 보람은 어떻게 우려 만들어내야 우린 인상으로 정치히 어디서 뚝따가 쪄그러워 우린 지버가 모든 공연을 통해 accessible 공연을 통해 플레이너들이 연기가정된 정책을 Product 러onde 플레이너가 많은 정책을 나 저거 먹고 싶어 어디갔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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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냐 아 여기 어떤거냐 재미와 이득을 위해 닥친 대로 때려부수는 모습이 돌아왔구나 오디네 제안에 관해 들은 내용이 있나 아이에게 했던 제안 별로 없어 둘이 밖으로 나가버렸거든 아이 입으로 직접 들었으니 아이가 직접 말하지 않은 내용은 어떡하고 아 아 이것도 자막 읽기 진짜 힘들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오늘은 여기서 지금 했잖아요 내일은 게임 방송 채널에서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내일 또 저기도 해야되니까 오라듣기 켤려면 여기 왔던데잖아 근데 어디로 가야 하죠 가야 하죠 여긴가요 여긴가요 왔던데인데 여기도 아들아 흐흐흐 아들아 갑자기 길을 모르겠구나 아들아 저쪽으로 가야 하죠 저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흐흐흐 흐흐흐흐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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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처에 우리가 처음으로 트레거 쌌던 순간 기억하죠 네가 동제력을 잃었던 건 기억한다 찾았다 아들아 조심해서 나가는게 좋겠어 형씨 위험이 가까이 있어 방피 없이 싸는 것도 할만하세요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우와 쳐냈어 쳐낸다고?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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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사 아들 아들 다음은 어디냐 아들 아 여기구나 아들 아들이 바라보고 있었구만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아들을 잘 확인해보아라 형씨 얘기 좀 할까 아이의 호기심을 과하게 나무랄 필요는 없어 그때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나는 어린 시절에 복종을 배웠어 아이도 그러길 바라는 거야 아이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니게서 등 돌린 채 걸어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잠시나마 아들과 함께 가는 게 혁명한 행동일 거야 하지만 디리를 찾지 못한다면 수색은 그만드는 거다 영원히 물론이죠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게 미미르의 충고를 받아들였네 이쪽입니다 살아 숨쉬는 내 눈으로 보니 아트레우스 아니냐 얼마나 오랜만인지 많이도 성장했구나 아 그래요 저를 따라오세요 오늘 밤을 지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가장 좋아하는 드워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가장 좋아하는 드워프는 확실하지 알고 있는 드워프가 둘뿐이에요 드워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드워프인데 알고 있는 드워프는 둘뿐이다 자막 잘 보이죠? 좀 키웠더니 뭐야 이거 암작이야 영역 사이에 영역에 정착했어 영역 사이의 영역이네 우와 발을 확실하게 닦아달라 발 닦을 생각은 없는 거죠 그죠? 알았어요 짐실은 저쪽이고 부엌은 바로 저기에 있고 간식 필요한 사람 없어요? 크레토스 간식 드릴까요? 필요 없다 우리는 티를 구출하기 위해 스파르트 알파인까지 가야 돼요 그게 그 그러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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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들리는 딜던 웅장한 음악이 나는 왜 이 음악이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될 필요가 있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내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틀어놓은 음악인 거야 이거 이거 아니 오프닝이 아니라 이거 그냥 그냥 음원이에요 전혀 이 가도부어랑 상관없는 제가 다운받아놓은 음원인데 아까 화장실 간다고 틀어놓은 거를 게임 BGM으로 알고 계속 틀어놓고 있었네 어쩐지 쓸데없이 너무 반복된다 했어 심지어는 막 몰입에 방해까지 될 정도로 근데 또 은근 또 가도부어랑 되게 잘 어울리죠 제가 좀 잘 어울려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뭐 또 설정을 잘못 만졌나 BGM을 좀 더 줄여야 되나 이러고 있었지 그러니까 되게 뭔가 애매했어 잘 어울리면서 뭔가 거슬렸어 계속 무슨 수가 있나 살펴보지 그동안 어떻게든 버틸 수 있도록 뭐라도 준비해둘까 또 제작 강화 방패 하나 만들어야지 위험이 크지만 이득을 노릴 수 있는 쳐내기에 적합하다 공격을 흡수하여 반격하는 데 적합하다 이걸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올 방패 방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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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제의 낙인 체육 야 외형도 다 바뀌어 힘, 방어, 방어 힘과 방어를 같이 올려야 될까? 방어를 일단 먼저 더 올릴까? 음악 제목 좀 알려달라구요? Times of Old라는 BGM이었습니다 방어, 너무 피가 쭉쭉 따니까 방어를 하나 쭉 올려볼까나 일단 아, 여기서 힘, 방어 또 올릴 수 있네 아, 힘, 방어 위주로 한번 올릴 걸 그랬네 뭐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보는 거지 강화 됐어 됐어 어, 상자 안에 남겨둔 게 있었대 고맙다 흐흐흐흑 흐흐흐흐흑 This place is great, Sindri And how's life been treating everyone's favorite as your vulgarian? The book you call me? 하하하하! 익스쿠지트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이것 좀 보세요 맘에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역은 어떻게 열어야지 장업장에 있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머리를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머리는 엉덩이에 있답니다 이 영역엔 광산이 가득해 후보를 좁히려면 도움이 필요할 거야 더릴린하고 이야기해봐 더릴린 누구죠? 우리 사촌이라고 보면 돼 도시 안전에 관련된 일을 맡고 있지 광산에 대한 정보라면 뭐든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오딘에게 호의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네 어머니도 정황운동을 할 때 더릴린의 도움을 구했던 거지 저항운동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몰랐다 내가 짜잔이라고 했는데 놓쳤나 보건 타이밍이 안 맞았어 짜란 했는데 얘기하느라고 못 봤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도 아니고 너 말이야 그 콩할 만한 머리로 대충 떠올린 거잖아 그제? 더릴린이 어디선가 떠돌이 두 명이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켜주기를 기다릴 거라 생각하다니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저가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건가? 방금 한 말은 잊어줘 내 혈육인데 굳이 험담할 이유는 없으니까 얼룩닦이 걸레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안 들려 좋을 대로 해 가서 더릴린의 사무실 문에 손때라도 묻혀봐 무슨 일이 생기나 직접 확인하라고 더릴린은 너희가 기대하는 친근한 도어프가 아니란 사실만 명심해 극도로 신경질적이고 말도 괴상하게 하거든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네 그래서 뭐하라고 아저씨들 고향 영역이 무척 궁금해졌어요 독특한 것 같아요 스바르트 알파헤임이라니 멍청한 애시르 우리가 어디 멜프처럼 보이냐 아 맞다 아저씨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렸죠 니다 벨리르 스토 이름이랑 똑같지 거기서 더릴린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 피라먹을 드시는 이제 오딘 숭배자들로 가득해 자존심 있는 도어프라면 얼굴 내비칠 곳이 아니지 말이 심하네 하지만 사실이야 왔다 넓구만 이 소리 들려요? 용의 일종일까요? 너무 멀리 있어서 크기를 가늠하지 어려워요 저기 뭐 있다 뭐 하세요? 위협적인 존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선 닫지도 않잖아요 아 진짜 안 닫는군 필요한 건 비프로스터가 그뿐이야 보안이 여기서 내 도움을 원하는 거로구나 맞아 이 장치는 네 교회에 맞게 제작되었거든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너무 이상해 나도 이걸 조종이라도 하란 말이냐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이 장치는 너를 단단히 고정하는 거야 우리가 이 빛을 눈동자에 비추는 동안 말이야 빌어먹을 개자식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눈떠어드라고 눈꺼풀 고정장치는 쓰고 싶지 않은데 얼른 해버려 그래 그거야 됐어 이젠 개방해 미우쁘게 이걸로 충분해 보이지 영구적인 손상은 없잖아 영구적인 손상이 뭔지 보여주마 이 개자식아 나를 저놈에게 던져줘 뿌리향하게 이런 농담도 못 받아주냐 늙은 염소 이 프로스트가 부서졌군 목격지를 선택하도록 관문을 재설정했으니 영역의 원탁이나 비포로스트 등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빛을 밝히는 용도로 쓰기로 했다 좋은 지적이에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우선 와보세요 작동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스바르트 알파엠을 뜻하는 룬에 열쇠를 초전하세요 다른 영역에 가려면 그곳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뭐야 어쩌라고 아 누르고 있어야 돼 여기를 통해서 니다벨리르의 도시 외곽에 왕장에 있는 주점으로 가셔서 덜린을 만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만치상태였어 지금은 완전히 변했을 수도 있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보면 아 힘들어 읽기 너무 힘들어 눈뽕이 좀 많네 티르를 찾아서 우와 느껴지세요? 뭐가 말이야 친구 뭐든 전부요 따뜻해 배를 활용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걸 풀기만 하면 조심해 친구 오 깜짝이야 오 예예예 오 예예 아라 아 ㅜㅜㅜ ㅋㅜㅜ 흐흐흐이 이 쨉 까난 것들한테 흐흐 이런걸 써야돼? 넌 경계를 게을리 했대 자기도 게을리 했잖아 똑같은거지 어머니가 여기서 오딘을 상대로 정운동을 하시고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더니 믿기지가 않아요 일이 잘 안 풀렸으니 알려주지 않은 거겠지 서로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여할 필요는 없어 물어본 적 없으세요? 물을 잘 살펴라 자원이 있다 오 반짝반짝 하는데 뭐가 있네 어떻게 살았는지 어머니께 물어본 적 없으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었나요? 그대는 집을 지켜라 나는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오겠다 그러고는 한동안 떠나신 건가요? 아니 미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낚시뿐이셨다 네 전작은 제 게임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장 미미르 저건 또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방금 저기 있던 거 보셨어요? 저 바퀴가 서로를 막고 있어 바퀴를 돌리기만 하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바퀴를 이제 이게 습지대라는 거군요 정확한 이름이네요 늑지다 뭐 해야 돼? 전부arsh damal 딱 아무튼 우주장은ού 그 물 Sul이 있는 거군요 하이 inhabited ten how he killed should 아니 뭐 풀스5가 당연히 더 좋겠지만 풀스4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풀스4 프로라서 자유 없어요 조화봤자 얼마나 더 좋겠어 아 아아 어? 떨어졌어 석..병 지기네 석..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들 정확히 원하는 지장까지 낮추다니 대단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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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 가서 다 죽었어? 아우 아까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 단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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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 깜짝이야 아 너 아까 없었잖아 희성한 녀석일세 저기도 뭐가 있는데? 여기서 갈 수 있는 덴가? 여기서 못 가나? 저기도 뭐가 있는데? 이건 뭐야? 따봐 세 개수의 이슬을 마시면 지속적인 가오를 들일 수 있다 올 그런 것도 있다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무슨 로봇인 줄 알았네 but the water doesn't reach 쟤 뭐야 까꿍 까꿍 하고 내려갔어 올라와 컴온 올라와 아들 흐흐흐흐 쒸시시기 또 어디가 또 어디가 어디 뭐 뭐 또 손짓했는데 요고 뭐 뭐 뭐 안되는데 아.. 여기서 올려야되는거였어? 저쪽에서 올리면 안되는거였어? 요거 요거는 저거를 올려야될거 같은데 그러면? 근데 저거 빼오면 다시 얼음 풀리잖아 이것은 나랑 안쪽으로 불편함 그저 여기 봐 풀리잖아 여긴 또 거리도 안딸거 같은데? 어? 되네? 오! 아~~~~ 이렇게~~ 아하아 하아 아 그분들의 PP이 없지 수도있는 handlar 정 ext 1 뭐 정... 정... 정 적당한 차가의 적당한 차가의 적당한 차가가 되었습니다. 적당한 차가의 적당한 차가가 되었습니다. 전혀.. 내가 매우 강의적이기 바랍니다. 음 흠 혼자서 아주 물을 잘 젓는구만 우리 아버지가 오? 숨 아니지? 플랭킷! 뒤쪽에서 좋아 와아 숨은거 많네 그러면 아들 네가 해 절로 가야되는데 그러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뭘 떨어뜨렸나 보자 뭐든 장량감 가지고 놀듯이 미스터 오 겁나게 떨어뜨렸는데 반쯤 내려왔어요 마저내릴 다른 사설이 있을거에요 생각해보니까 아빠한테 계속 시켜먹는 느낌인데 저거 저기를 올라가야 하는데 아니지 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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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필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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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토스는 은근 귀염상이 아니라 대놓고 귀염상이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병범님 어서오세요 저쪽을 다시 얼려야되나 그렇지 어서오세요 저기로 다시 올라가면 되나? 어? 아 얘를 올려야되지 내려온걸 어떻게 해야되지 길이 딴데있나? 아아 그렇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흠 그러면 쟤를 다시 올려야되나? 아하하 여기서 올라가서 얘를 올리는거구나 알았어어 내가 뭔지 알았거든 흐헥 내가 뭔지 알았는데 그니까 카차의 표상이오 아주 높은 눈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 찾으면 좋节 다 했다 이거 물어볼게 있는데 틸에서 정확히 어떤 답을 구하려는 거냐 로키에 관해서 뭐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그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요 다른 땅으로의 여행, 범인적 이야기, 그리고 과거의 싸움은 어땠는지 같은데 물론 역사 공부를 위해서죠 역사 그토록 오래 갇혀 있었는데도 대화에 응할 기분이기를 바라야지 오딘의 포로들이 모두 나처럼 매력적인 말솜씨를 가진 건 아니라서 틸가 진정 이곳에 있다는 증거는 없어 그렇죠 아까 그 지진 또 일어났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러나 지질학적인 소동은 예측할 수 없긴 하지 감열청과 악취가 핀불의 겨울 때문에 심해진 거라면 지진도 그럴 수 있는 거겠군요 그렇지 그럴듯한 가설이야 아트레우스 앞을 봐라 우와 이거야말로 도시 같은데요 니다 벨레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이거 무슨 신밧대에 모은 것다 그 로테월드에 그 로테월드에 보세요 드워프예요 그게 도망치네요 경보다 나한테 몸이 있었다면 머리가 몸에서 분리될 거라는 막연한 공포에 사라져볐을 때나 울법한 경보인데 안타깝게도 이건 틀림없이 경보야 왜 다들 숨는 거죠? 긴장 풀지 마라 눌렀잖아 눌렀잖아 됐다 이봐요 잠깐 얘기할 수 우리 나무 말썽도 원하지 않아 단 한컨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우리 직접 신드리가 말한 주점을 찾아보는 게 낫겠어 들여보내주기만을 바래야지 저건 오디니 조각색인가요? 이곳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나봐 신드리 반가워 놀란 척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니가 여기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어 워냐 드워프 아그다 놓고 전에 한 번이라도 돌아올 수 있어 타행입니다 이 돌멩이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랬다면 입이 있었겠죠 더럽고 끔찍한 입이요 니 화를 잠깐 만져봐도 되겠니? 갈아야 할 때가 한참 지났구나 특정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음파의 진덕이 된 구조적 민감도를 활용하는 작업을 예전부터 시도해보고 싶었던 분야였거든 고마워요 드디어 해보는 건가요? 이번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내 경험상 이런 물건은 직접 싸보는 게 제일 좋거든 무어 됐다 저기 있는 문에다 조준한 다음 활씨를 놓기 전에 이렇게 말해라 스키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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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때문에 니다 빌리러가 봉쇄된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는 이방인을 반겨주지 않는다 그런 반응은 오딘의 저 거대한 조각상과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이더라 이쪽도 다 숨어있네요 오딘의 영향력은 이 영역에 깊게 불이 내리고 있어 그래도 순찰 중인 경비병은 없네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 심는 거죠?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하는 자는 본보기로 만들어버리거든 아무리 강인한다 해도 생존 본능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야 두려움을 통해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다 와우 뭐 지금 어? 그럼 아까 거기 마차에도 뭐 실려있었는데 잠깐 일로 와봐 아들 잠깐 와봐 어? 여긴 뭐고 여긴 뭐야 아 여긴 막혔구나 아들 일로 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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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쏴 그렇지 이거거든 간소한 부활석 부활 부활이라 아 아들 오지 아들은 너무 나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한게로 what can I make you okay or or deepened thought 어? 아들꺼는 어디서 해? 모르겠다 다시 가자 저기는 뭐야? 저기 저기 아 저기 다리 있다 응? 못 지나가네? 가고 싶엉! 저거 먹고 싶엉! 저거 어떻게 먹엉! 스키 아빠 여기 느낌이 괜찮은데요? 가정집 같아 보이진 않아요 덜 흘린 여기 있다면 대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네가? 위협을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나무처럼 키가 크고 허리에 잘린 머리도 달고 있고 어서오세요 저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도대체 아니 침입자가 돌아다닌다가 더군 그건 우릴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주일 계획이라면 적어도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저 경고에 조성이 노래 부르기 아주 적당했거든 우린 친구를 찾고 있을 뿐이에요 더를린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군 더를린에게는 친구가 남아있지 않아 그랬던 녀석을 찾는 게 목적이라면 저 뒤쪽의 길을 따라가면 강 건너편에 안전관리서가 보일 거야 부디 우리 모두를 위해 문제를 일으키지만 말아줘 그리고 우리 영역을 여행하는 동안 그 대가리가 남겨둔 난장판도 정리해 주는 건 어때? 난장판이라니 나중에 이야기해 형씨 난장판이 무엇을 뜻하는지 듣고 싶다 만에 헷갈린 채굴설비지 그 잘난 척하는 해골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머리야 내 피부는 멀쩡하다고 하지만 맞는 말이야 내가 실수를 저질렀지 설비를 멈춰야 해 아 뭐야 퀘스트도 있어 와 이건 진짜 그냥 RPG 게임인데? RPG 온라인 게임 같은 고러한 느낌적인 느낌인데? 오 눈부셔 미안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니까 미안할 필요가 없고 조심해서 달아주세요 아름답네요 고마워 신들이 아름다운 거 하나는 틀림없어 게다가 유용하기까지 하단다 마음 깊이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찾아내주도록 할 거야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길 결정하고 계획한 장소를 네 마음속 깊이 원한다면 그렇지 이건 나침반이군 하지만 아름다운 나침반이죠 어서 가보세요 옥상태는 괜찮아졌는데 금방 쉬어요 크레토스 여기다 대고 뭐 뭐 응? 응? 삼각형 누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응이 없는디요? 아무것도 안 먹는디 흐음 뭘까? 응? 응? 나가 지지도 않아 응? 나가 지지도 않아 나가기도 안 먹히는데? 어? 나침반에 추가가 생겼네 응? 응? 나침반에 추가가 생겼네 뭐 아무것도 안 먹히지? 갑자기? 키가? 나침반에 추가도 안 먹히고 뭐 아니 이런거는 알 뭐 이런건 되는데 뭐 이런건 되는데? 됐다 된건가? 뒤로 나가기 뭐 됐다 어이씨 으흑 어이구 강세영 크 강세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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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된다. 왜 아까 왜 안됐을까? 어? 여기 뭐 있다. 오늘은 몇시까지 할까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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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져. 왜 안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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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배타고 가야 되는건가? 아직도 나아가서 안 되는건가? 난 시스템이 미충입겨 내가 나이 먹어서 그래 풍요일만 따 따 따 이거 따 그래 간다 이곳이 안전관리소인가요? 표지판에 머리를 부딪힐 것 같은 걸 보니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드는걸 더릴린씨 계세요? 만나기로 한 약속은 하고 온 거냐? 아니요 여기 약속하고 와야되나요? 뭘 받아낼 작정으로 왔나 친구 잘린 머리를 허리에 매달고 달리냐 내가 겁먹고 에스드리드에 징측지 않아 어떻게든 승연해줄 것 같나? 우리는 오딘이 가든 죄수를 찾고 있다 어떤 광선에 갇혔어요? 친구들이 당신이라면 더 줄 수 있을 거라고 그건 어디서 손에 넣었? 도끼로 그녀의 머리도 잘라버렸구나 내 아내었다 뭐야 문호 만찬과 나는 작은 반란이 실패한 후 그녀의 행방이 궁금했어 실패했다고요? 실패했지? 페이는 죽었다 손사람은 일찍 하는 법이야 그대가는 남은 자들이 치려야 하는 거고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사소한 죄수를 찾기를 도울 생각은 없어 그래도 그러면 오딘을 막고 에시르로부터 스바르트 알파인 영원역이 길어 제거신을 거역하는 기다려 떠나기 전에 이걸 받아라 이게 뭔데요? 벌금 내역 썩어가는 머리를 부적절하게 운반했으니 위생 규정 위반에다 최고신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고 내 책상을 더럽혔으니 벌점이 이 점이다 벌금이라고요? 여유가 생기면 나쁘게 알겠지? 지 관리소에서 사라져라 관리소에서 사라져가 무슨 뜻인지 모르냐 이름이 만찬이라고 했나요? 어 맞구나 선물 맞지? 고마워 이거 뭔데요? 그래 그래 아 이거 왜 쓴거야 아 워어어어어 흐흐흐흐 어 재밌다 이거 되게 많네 이게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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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지도를 준거라고? 지도는 저 광산을 가르치는데 티르 기다려 가지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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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몇개 안먹은게 있는거 같을까 싸움은서 이런거 딱히 뭐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었다 어어위이 어 나 모든 아이템 먹기 자동 먹기로 했던거 같은데 된듯? 뭐 또 없는듯? 아 이 장면은 이 장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트오프 기차여행처럼 즐거운 일은 없지 트오프 기차여행 뿌뿌 헤임당 특권 다시 듣기 싫은 이름이었는데 네가 입 밖에 내기 전까지 나오다 언급하지 않았어 터를 잃은 바 굳이 말로 필요 없는데 머리에 새겨놓은 걸 봤잖아 풀로 찢었다고 해야 하나 터를 잃은 머리에 그 풀로 찢은 걸 거라고요? 실패한 반란은 곧장 끊임없는 응징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지 그자는 어떤 신복인가 아니야 안 깔렸어요 뒤에 있어요 극단의 맹심만큼 위험한 것도 없지 금색으로 변하면 목표가 근처에 있다는 거라 다가씨가 근처에 White looks like they have been in the sand 그는 든지 압의 원활시탄의 보험이 되겠는가 그는 네 그는 심각한 월툰파이티 또는 네 그는 그들은 아름다월던 부 영상이다 그는 네 그는 그는 백들을 한 번에 그는 люб의 선을 잃은 것이다 뭐야? 그는 그들한 기차여행으로 그는 그들을 벗는 거라고 아 공예품 세트구나 이 하트는 뭐지? 이 나비는 뭐지? 아 그냥 나비였다 오 저거 뭐야? 이게 드래키에요? 주의해라 죽었나봐요 확실히 죽었어요 여긴 죽었어요 저거가 정리를 찾았지 아 여기가 정리를 찾는거에요 저거 알아보자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이템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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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뭐야 나 왜 계속 안돼 나 죽어 나 죽어 내.. 야야 아.. 내.. 내.. 아 이거 뭐.. 배불낼 으흐흐흐 흐흐흐흐情況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어어 Harper 흐흐흐흐흐흐흐흐 읍 으흐흐흥 흐흐흐흐흐 capp 흐흐흅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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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x4 다 죽어! x4 아! 죽었다!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어! 그러 보니 아까 지금이니 하신 분들이 ㅋㅋ 지금이 잠깐 x3 housing 아예 내가 먼저 훔쳤잖아 야잇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 깡이 내가 쪼 꺄어addin 야야야야야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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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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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니? 고우 잘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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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퀴나 어휴 진짜 아들 때문에 뒤질 뻔했네 어 엄지손가락이 다 아파 저기 봐요 광산이 보여요 덜을 이미 말한 곳이 적일 거예요 왼쪽에 선로가 있어 타고 갈 기차가 있을지 몰라 어딘가에 전쟁이 티르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면요? 우리 전쟁이 있기도 하다면요 전쟁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아들이 곰으로 변한 게 아니라 곰이 곰이 아들로 바뀌었다고요? 와 이건 뭐야? 절당? 아 힘은 뭐? 정말 좁네요 왼쪽으로 더 움직여야 돼요 제 기준에서 왼쪽이었어요 그대로 계속요 다 됐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짜증 나네 거기 다 됐어요 이걸로 라운드 투 시작 야 너 너는 너는 여기 아까 뭐 반쩍이는 어 저거 뭐야 특수한 장비가 더 필요하다 이 새끼 겁나 잘 알아 나중에 또 와야 된다 알았다 뿌뿌 그 새끼 크라켄이 돌을 졌겠지 크라켄이요? 아 만찬이요? 헤이저 위에 뒤덮여 있어요 돌아가면 그룹과 신들이에게 보여줄까 생각했죠 여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티를 찾으러 온 건 오딘을 신뢰하지 않아서였잖아요 생각해보면 사실 전쟁이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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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여전히 어라 흐흐흐흐흐흐 망했쥬? 아무것도 못하쥬? 워메 트롤 흐흐흐흐흐 이렇게 쉽게? 거의 뭐 또 도살분이긴다 도살장 분위기인데 도살람분이긴대 성적사 Binder! 어 뭐야? 쟤 방금 봤어요? 쟤 날라간거 봤어? 아하하하하 아 진짜 별걸 다하네 듣다가 약올라서 왔다구요? 아 정말 이런게 육아인가 이야아 이거지 어딨어 또? 아 좋아 떨어졌어 하하하하하 또 올라와 덤벼 아 이렇게 건너는거구나 이게 아 네 은연님 찍으세요 어어어어어어 야오오오 가즈아 여기 갔다 여기가 어떻게 하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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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아서 아 아으이 벌레같은 놈들 끝나자나 기차에서 입이 제벌 겁칠단데 친구 말의 문제가 아니다 너는 통제력을 잃었다 저만큼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죽는 줄 알았다구요 니 최후의 한마디가 그런 말이길 바라느냐 아니요 위급한 중간의 상황에선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 네 힘으로 만들어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굿 말이 겁나 많아 어 이거 뭐야 아하 또 뭘 얻어와야 되는 고만 세개의 룬 위에 있는 횃불을 점화하여 상자를 열으래 아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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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또 어디서 또 어디서가 어 난 개인적으로 이 갓 오브 워가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그냥 쭉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좀 여러가지 장가지들을 그 다음에 하는걸로 하면 어땠을까 그럼 안할라나 사람들이 아 포토와이님 감사합니다 네 이세일님 주무세요 잘자용 심쿵 심쿵 온 것도 잠기였어 네 와 음...뭘까? 그래 오른편에 있는 바퀴 여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걸까나? 아... 여기로 올려달라는 소리였어? 아... 가능하다면 올라와서 하래 아 얘 내려왔을 때 그래 오케이 그렇지 아주 사가지가 사가지가 바가지가 아니냐 이런 쉐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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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또 내려야 되는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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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횃불 하나 어디서 찾지? 횃불 하나 못 찾고 이리 가는 거야? 들은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빛을 밝힌 도구를 갖고 있지 않으시죠? 어둠 속에 도차리는 끔찍한 존재들을 제대로 보기 어려우실 텐데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탐험으로 돌아가셔야죠 어서 가보십시오 끔찍한 존재는 또 뭔데요? 사라졌어 이거 뭐 또 신드리가 또 악의 근원이 아닌가 하는 흐흐흐 어디갔어? 어디갔어? 뭐랄까요? 이리 왔어 그렇기ID 이리 왔어요 제가 이것을 가 име는 걸 저 pray이 될 것 같아요 그 자세가 10 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름다워 흐흐흐흐 Well, it looks like the official entrance to the minus block, but there's got to be another way 어라? 이거 이거 이걸로는 걷기로는 절대 아 죽일 수 있구나 흐흐흐흐흐흐 절대 안 죽는 벌레인 줄 알았더니 아 너무 죽는 어딘가 나오는 걸까요? 냄새만 봐서는 광산으로 들어가는 게 확실한데 말이지 물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서두르지 마라 신중해 대세를 갖추는 거다 오 뭐야 예티 아니야 예티 대세를 갖추는 것 같다 그냥 계속 이끌어 이게 베드랍 스파닉의 작은 랜치 이렇게 없지 아하! 그렇게 될 것 같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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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이러시 OK! 왕자! 우아야야야야야 야 나 피했는데 피했는데 근데 보니까 석구님들이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도 목요일 일요일에 다 맞춰져 있나봐 목요일 일요일 본방 할 때는 끝까지 보시던 분들이 오늘은 막 다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신다 아 아 아 아 아멘 아 이 잔챙이들 때문에 더 이거봐 아 아 이 로곤 때문에 더 오히려 방해되는 것 같아 이 로곤이 이거구나 내가 에너지를 먹으러 가야되는데 로곤이 되어있어가지고 못먹는 느낌 이건 뭘까 아들 아 에너지인가 뭐것도 아닌가 침착하게 하면 돼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우 피했는데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야 이거 너무 했잖아 이거는 아 이건 너무 했네 아 이건 너무 했네 아 진짜 익숙치 않아서 그래 제가 아 진짜 익숙치 않아서 그래 흐흐흐흐흐흐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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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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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히히히히 히히히히 야야야 아들 화이팅! 아들 화이팅! 아들 화이팅!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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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끌어! 아들 어그로! 흐흐흐흐흫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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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야야야 이건 뭐지? 아니 왜 안가는거야? 안올라가는거야? 여기 뭐고있어 그렇지 아들 아들 화이팅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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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다 나 나 또 죽었다 아 나 잘했는데 이번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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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믿는다 아들 뒤져라 움직였다 이게 뭐냐고 축하해요 형 감사해요 형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도 계속 생각하게 돼요 어차피 악한 존재들과 싸우느라 모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걸 티르와 함께 한다고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그 자의 본심을 모른다 그 성수를 봤어요 티르는 지도자에요 누구도 엄두를 못 낼 때 오딘한테 전에도 그랬었는데 다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거의 기록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는 건 아니다 야 후룸 라이드 야 뭐 여기 놀이공원이었네 뭐 여기 놀이공원이었네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네 나중에 갓 오브 워 테마파크 나오면 재밌겠다 후룸 라이드 후룸 라이드 청룡열차 아니고 이거야말로 심바트의 모험 같은 후룸 라이드지 그냥 말해줘요 저의 성능이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의 뜻을 생각해 내려간다 후룸 라이브 사과 심지 이곳은 큰 곳이야 오랫동안 구성되어 어디가 오랫동안 구성돼 신데리 쟤 뭐야 도대체 쟤 진짜 파우르의 운 좋은 자루 기절 폭발 아 힘은 내려가네 힘을 올려야돼 난 지금 저런걸 제작할때가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장려라는 화염재책을 충전하는 동안 날아오는 적의 투사체 공격을 튕겨낸다 일단 강화 자원이 부족합니다 최고급 복합 적에게 기절잡기를 성공시키면 체력 버스트를 발동한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관절 부위 주변에 기동성을 젖지고 젖지고 기죽지도 않아 자원이 부족하네용 자원 거들 키우기 누군진 몰라도 세심한 안목을 가진 자였군 이른 뒷 틈만 건너가면 문이 하나 있어요 티르가 바로 저기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까지만 가볼까나 그러면 여기를 우어쩌께 건널까나 걔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얘를 돌려야 된다는 소리 같은데 어이 뭐야 지금 뭐 지나가던 애 오었다가 해야 될까 아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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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알려줘 어 어 뭐야 그 다음에 얼렸어 얼렸는디 아 저기 뭐 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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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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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 다시 가 그리고 여기를 막으면 아냐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막어 여기를 막어 여기를 막어 그거 가든 흐으으으으응 으으으응 하들 이불 막을 흐흐 feed 하흐흐하 이케 이게 어디에 있나 Ой Das' why we must.. Brothers With Fimblewinter underway and Ragnarok around the corner, Odin will be desperate. Whatever he's planning to do surely won't be to the benefit anyone but himself. Exactly. 아들이 왜 자꾸 위험한 쪽으로 인도하는 것 같냐고요? 게임이 흐를수록 점점 위험한 지역이 나오는 거라? 아들이 인도한다기보다 어머 깜짝이야! 아들은 그냥 중위병일 뿐이고 내가 좀 영리하지 순간께 동력이 전달되어 있어 동력이 전달되었다고 된다고? 돼야 된다고? 어찌라고? 동력이 전달되어야 된다 아들아 아들아 저기서 뭐 안 먹고 왔다 아들아 아들아 뭘.. 뭘 보라고 아 저거? 어떤거는 상자를 주먹으로 깨서 부수고 어떤거는 밀어서 여네? 그냥 아들로 하지 말고 할아버지로 했으면 어땠을까? 아버지나 그럼 좀 승질이 덜 나지 않았을까? 뭐하라고 또 이제 이거를 다시 해야되나? 이건 안되는데 저거 왜 내려가 있어 저거 엘리페이터 여긴 여긴 어떡해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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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다네 아 성질라 아 성질라 아하아 즉이요 그리고 이걸 또 그러면 들어가야되나? 이렇게 하라고? 아 아 아 아 아 왜 아드리아리따? 그냥 됐어요 여기선 머선일이 있었던거구 여기선 머선일이 없어서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은 안 왔어 이 녀석들은 안 왔어 이 녀석들은 안 왔어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인생 아들아 어딜 보고 있냐 그래 이거 뭐야 내놔 유물 특수능력을 을 제공한대 유물장착완료 된구요? 을 L1을 길게 누른채로 저거 아카롱 아유 진짜 이씨 아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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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또 있냐? 징하게 많고 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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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 운다 풀몰 운다 풀몰 뭐 했다고 벌써 1시 15분이 되었죠? 겁나 이 손가락질 하면서 아빠를 그냥 이 새끼 그냥 에잉 저거 네가 그러면 쏴 그래 야 니가 아버지 명령을 내려주세요 해야지 이 새끼 여기 아까 거기잖아 여기 아까 왔던데 아뇨?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여기를? 당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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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소 아 깜짝이야 아빠를 암살하는 줄 이걸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 아닌가? 저거 뭐냐 아들아 아 여긴가? 저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조각상 조각상 유물인가? 공예품 근데 이 시간에도 주무시는건가요? 보고 계신건가요? 어 이거 뭐야 몸이 불타고 있어 내 몸이 불타고 있다 내 몸이 불타고 있다 내 몸이 불타고 있다 뭐 흐으으으으으윽 죽었다아아아 글쎄 듣고 있어요 아니 흐흐흐흐흐 참 신기해 내 방송이 특성이 그래서 그런가 게임방송인데 듣는 분들이 많아 게임 방송도 라디오처럼 뭐어어? 으ах 무서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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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들 잘한다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 아들 너만 믿는다 아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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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몇 명이야? 잠깐만 아이고 미안하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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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물 조심히 니가 쏴주면 되지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해 잘한다 잘한다 우리 존재 화이팅 잘한다 잘한다 우리 존재 화이팅 잘한다 우리 존재 화이팅 난 안 할거야 어디갔어 안하다가 한발 했는데 이런식으로 잘한다 우리 존재 화이팅 우리 존재 화이팅 우리 아들 화이팅 우리 존재 화이팅 우리 존재 화이팅 우리 존재 화이팅 알았어 내가 잘 싸워줄게 이제 아 힘들어 근데 시곤해서 내가 지금 졸려서 못하는건가 원래 못하는건가 하하하하 하하하 비켜버리겠네 하하하하 어 야 이거 왜 먹어 아 망했다 처음 안갔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곳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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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했다 우리 아들 아들 하아 아 근데 나도 잘했어 이번에 우리 적절히 잘했던 것 같아 기르지 않아요? 네요? I will follow but I state what I see you do not agree with me but you will not speak to me this way we clear sir si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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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ㅎ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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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 쟤 뭐 다음 목적지가 겁나 코앞에 있는 것 같은디 왜 이렇게 일어났나? 근데 그 차이 벽이 닫아 너로 발사하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준비되어 하나 더 문자 그 문자에 맞게 될 것 같아요 보기엔 그 문자에 맞게 잡으러 가고 안 남들이네 그 뭐지 거짓일까요? 종료가 더 도와드릴까요? 도전해보죠 왜 또 왔어 왜 또 온거야 저긴 아닌갑네 아 저기를 가야하는디 일단 요거는 맞는디 그 다음에 여기로 안들어오잖아 물이 기름을 기름은 기름은 헤헤헤헤헤 헤헤헤 이 기름은 어떻게 한디요 다시 도르마무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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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해야되나? 닫지를 않는데? 엥? 와 나 뭐야 진작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서 썩을놈 아트레아스, 또 다른 mental exercise 그러면 저거를 하고나서 여기를 막으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 조금 더 아 뭐야 아 저걸 터뜨려야되나 아 얘를 터뜨리라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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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닌데 아 됐다 대화불었는디우 대화불었는디우 아 이게 다시 올라가 아 그러면 안되지 아 이걸로 막아놓고 받아서 여기를 막으면 아 주주주주주주 그렇게 하고 얘를 쏘면은 우리 씬님 모른척하고 봐주세요 씬님 모른척 처음 보는 썩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잘못하다가 순간자칫 훈수가 될 수 있습니다요 아 나 저 다음 목적지만 보고 가고 싶은데 왜 안나오는거야 오 깜짝이야 저쪽은 뭐지 저쪽 문은 기다려봐 아들 오 여기 두고 있다 아들 기다려봐 아니 다시 따라와 따라와 여긴 뭐고 거긴 뭐야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내 말이 언젠게 들리냐 아뇨 이해한다고요 아 둘이 그냥 원짠은 부자 사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응? 뭐야 성라 위인조야? 결嗯? 으아 으음 으 Euch 으으 cascade 으으으 Num 으으 으으아 으으하 으 으악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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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alltså 楚 dog 아 좋아 이렇게 싸워야지 우리의 크레투스는 이렇게 싸우는 것이오 우리의 크레투스는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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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있는 수업이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 내가 어떤 장난을 치려는 셈이오 우린 오딘 편이 아니에요 우린 도와주려는 거예요 눈 봐 오 아 얘가 전쟁의 신이라고 아 티르 그대가 누구인지 알겠어 신을 죽인 자 이제 나를 찾아온 거야 전쟁의 신 사수 전전전쟁의 신과 전전쟁의 신이 만났네 흐흐흐흐흫 티아르 티아르 또 티아르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그대들이 미미르를 죽이다니 아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곧바로 되살어 그냥 못살아라 일부 제가 잊고 있는 겁니다. 엄베이 터졌잖아. 엄베이 터졌어. 어디로 가셨어? 엄베이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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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도만 맡겨주지 Recentер... 와 역시 라그나로크가 다가오고 있но.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당신을 돕고 싶어 할 줄 알았어요 나를 풀어준 게 고작 전쟁을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난 이 기쁘군 그대는 어쩌다 그리 된 거요 네 발자취를 따랐다고 해야지 배신, 끝없는 독생활, 최고신의 손으로 가한 끔찍한 고문 그런 죄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찬이는 어떻고 적어도 내가 있던 곳은 경치가 여기보다 나았지 어떤 산 꼭대기에서 온몸이 나무가 휘강겨있던 미미를 발견했어요 자유롭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최고의 경험이었지 뛰는 건 되게 그래도 뛰는 건 되게 귀엽다 개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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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개 많이 나오네 아멘 됐어 나는 모든 폭력에 든지기로 서약했어 당신은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 역할을 오래전에 내려놓았어 오딘이 라그나로쿠를 시작해도요? 당신은 진정 싸우지 않을 셈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걸 타고 이제 가면 끝나겠죠? 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씬까지 보고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거요? 그대 라그나로쿠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야기해요 이야기하오 전쟁의 신을 찾아온 것이요 그대에게 필요한 티르는 어떤 존재요? 아트리우스 저는 용서하시오 자유로는 선물은 감사하게 여기고 있소 그러나 그대를 따라 전쟁에 몸바치기를 원한다면 하물며 그대를 전쟁으로 이끌어지길 원한다면 여기서 내 목숨을 끊으시오 나의 싸움은 이미 흘러갔고 그 피해는 복구할 수 없소이다 네 목숨을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형씨 라그나로쿠를 살아서 맞아야 하는 것보단 낫소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저 해답을 얻고 싶을 뿐이에요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모르겠소만 상관없어요 거인족은 당신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 티르에요 당신 말이죠 알겠어 정하고 싶은 건 한참 푹 자는 것 뿐이라고 한참 먹을 것이 있어도 좋겠구려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게 어때? 우리 아들들이 공격해왔다 우리가 처치했지 발도르는 프레이아를 죽이려 했다 그런데 당신이 싸움을 거짓고 발도르의 방역을 죽였다 그 자이언트는 모두 잊지 않았다 그 자이언트는 모두 잊지 않았다 그 자이언트는 잊지 않았다 그리고 롸트는 잊지 않았다 우리는 요튼헤임에 갔다 우리는 모두...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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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가야 하는 거야? 이곳엔 머물지 않는 쪽이 좋겠어 초반 정체가 뭐죠? 오 갑자기 속도가 붙었어 주식긴 아무것도 안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 시키저시키냐 아들시키 우리 아들시키 안 되지 그만 여기까지 하겠어 즐거웠어 오늘 다시 뵙겠어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